지난 9월 18일 토요일 뉴욕 브롱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11살 소년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건은 밤 11시 15분경 클레어몬트 공원 바비큐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도중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며 발생했습니다. 싸움에 연루된 이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22세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. 또한 11살 소년과 24살 여성 그리고 남성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현재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체포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